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인사는 하고 사태 바로 먹방입니다 사태 인사는 자 우리 인사드릴까요? 내 얼굴 안 피치고 싶어 내가 없어 몇 명은 없지만 몇 명은 없지만 그래도 둘 셋 안녕하세요 너버였습니다 저희 어디냐면 저희가 자카르타 왔거든요 그래서 자카르타 맛집에 왔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예스 저는 이 친구가 제일 맛있습니다 어떤 친구요? 어떤 친구요? 친구가 되게 많네요 사탱 친구라기엔 꽂혀 있는데요 이게 맛있습니다 네 아무튼 맛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음식점 이름은 모르겠는데 되게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바로 세리브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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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깜짝이야 알려주면 안 돼요 줌에 네? 아 알려드리면 안 되는구나 아하 그게 체인점 아닌가요? 여기 체인점 맞죠? 아무튼 아무튼 핸드폰이 카메라가 소스 묻어서 지금 소스 좀 닦는 중이에요 네 저는 좀 짜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네 핸드폰을 예스 오 오 죄송해요 제가 뭔가를 만들었나요? 지금 화면 조정 중입니다 지금 화면 조정 중입니다 네 저는 어딜 가는 커피 매니아라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렸어요 인도네시아 커피를 너무 유명한 거 알아요? 이렇게 케빈 스타빈 이게 원래 원두가 딱 아래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 원두가 딱 내려가야 되는데 난리 났습니다 아무튼 오케이 I'm gonna stop 저희도 보여주세요 안녕 화를 왔어 화를 왔어 갑자기 시작됐어 맛있는 점심 맛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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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집에서 맛점 체인점이래요 박수 다행이다 두 점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체인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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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점이야 저희는 이렇게 깜짝으로 V LIVE를 켰는데 왜 이렇게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년이 형이 학년이 형이 갑자기 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어제 자크라트에 도착했죠 맞아요 아니 이제 제가 뭐야 위더보이즈 저희 갑자기 V LIVE 서브 안 들리네요 영훈이 형 영훈이 형 지금 V LIVE 하고 있어요 영훈이 형 다시 얘기해주세요 서너씨 뒤에 오 잠깐만요 선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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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선우야 왜 왜 선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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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 맛있어요 여러분 호수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불길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팥고기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아니 왜 자꾸 왜 가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예뻐 되게 예뻐 안녕하세요 근데 우린 그러니까 오랜만이에요 추억도 시켰다며 안 시켰지 뭐 아 시켰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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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똑같이 되게 왜 이렇게 정연하게 나와 저희 우리 아버지 필터 필터가 있는 거야? 그렇죠 필터가 있어야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자연스러운데 이거 아니야? 첫 번째 이거 내추럴 저희는 지금 제크라타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제가 지현아 지현아 제가 제가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서 밥을 이거 이거 카레 카레 볶음밥하고 그리고 이 국수라고 해야 되나? 면요리 제가 면요리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뭐야 뭐야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진짜 어 어 거울 안 보이는데 거울 왜 아니 아니 어디에 아 괜찮아 너무 똑같아 괜찮 아무튼 아니 그쪽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그러면 쩔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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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이준간대 페이스타일 쩔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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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저희가 드디어 정답을 따에서 팬콘을 하게 됐습니다 아 바로 내일 내일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는 어디? 체인지어 네 좋습니다 여기 체인지입니다 우리 우리 작가 났던 더비 여러분 내일 더 캐스트를 봐요 오늘도 오늘도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더 캐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오늘 V라이브 좀 이따 하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지금 여기 몇 시죠? 아 지금요? 지금 여기 한국보다 2시가 있는데 1시 12분입니다 한국은 몇 시게? 3시 12분이요 오 똑똑해요 더보이즈 역시 몰라 몰라서 물어봤어요 지금 역시 더보이즈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따가 V라이브도 할 거니까요 한국 시간 9시 그리고 현지시가 7시에 라이브 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영어로도 한 말씀 해주세요 Yes We're in Jakarta and we're actually doing a V-Live very soon happening at 9PM KST and 7PM here here 로봇타임 여기가 어디라고요? 체인 성능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많이 봐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.